하우휴 자 드디어 레인보우프렌즈 정식 챕터2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탈출하면서 끝났던 것 같죠? 여기만 하자 어? 뭐냐 할아버지? 저기요 선생님! 여기도 뭐하고 있냐고? 어? 뭐 어디 뭐 교장선생님인가? 어어 SOS를 찾으라고? CCTV있고 돌아가면 안된다 어? 레드다 이 녀석 또 무슨 꿍꿍이를 버리고 어? 왕아 아아 괴물들 다시 등장이예요 저 앞에서 저 아바타 심상치 않은데? 거 찐 사람 아니에요 저忠, 저 정도면? 현아! 나는 무서워 소리 내면 안돼 조용히 조용히 우리 같이 살아남자 헐 벌써 한명의 시생자가 현아! 나도 같이 가 야beh 곤보 으으랍 아 gebaut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..오케이..여기다가 넣는 거구나 친구들!아 이번에는 우리 다같이 살아남아보자 여행 질라인이구나 오호 오예! 꿀잠스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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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하트는 못 참지 바로 달려 뽀뽀 빡빡 띠띠 빵빵 오!그런데 친구들이 알아서 좀 잘 찾아주고 있어요 이거 친구들 오,이 친구들 좀 해 본 친구들인가? 오케이. 숨어 두 개 나이스 야 이거 꼭 하나씩 남는 게 문제라니까 나이스! 오케이 탈출할 방법 빨리 찾읍시다 이거는 뭔 드릴인 것 같고 이걸로 뚫어가지고 뭐 길을 만들어내는 건가? 새로운 괴물의 또또또또또또 등장 색깔이 그 노란색인 거 먹으니까 옐로운 거 보네요 쟤는 몇 명 살아남았어? 어이구야 벌써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네 이번에는 진짜 다 같이 살아남아오자 우리 뭐야? 대나무 헬리콤터야? 안 돼! 이거 살아남은 방법은 있다고 했어 오케이 저기 저쪽 갔을 때 떨어지면 돼! 점프! 야 옐로운 저 녀석 좀 무섭구나 순식간에 그냥 낚아쳐버리네 그 와중에 벌써 14개 찾았어? 우리 친구들 잘하네 화이팅! 내가 어그로 좀 끌고 있을게 오케이 챙겼구나 나이스! 거기 근데 앞에 좀 블루가 있을 수도 있거든 열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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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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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걸린거 같애 나 걸린거 같애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어그로 끌테니까 부디 가스 넣어줘 정신 바짝 차려 떨어져 나이스 자 문 뚫어 근데 지금까지 일곱번 전원생존중이에요 이거 할만하다 전원생존 이거 아니야? 내가 찾은 것 같은데 얘들아 내가 한 개 들고 갈게 안내 좀 해촐 아 Shame 이거 들고 있잖아 빨리 안내 좀 해 줘 어 오오 오오 오오오 이거 두고 가 빨리 가 내가 또 어구로 끌게 하하 why 나 뭐 어구로 담당이냐 탈출할 방법이 한 번 더 한 게 더 있어? 오렌지 롤러코스터 얘가 그거라 네셀 괴물 새로운 괴물 뭔가 민트 색깔이라도 비슷해서 민트라고 부르고 싶네요 쟤는 거기 하나 찾고 나 걸린거 같은데 okay 나 걸린ños 아이씨 오오오오오오 야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찾은거 아니야? 이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이번엔 최재중요인물이야 나 지금 무려 다섯개를 들고 있다고 저까지 잡종이 여섯개야 일곱개 일곱개 다 찾았어 이거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이제 맛있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다 들고 있어 있어 이거 어디로 갖고 와야 돼 여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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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여기구만 와 진짜 안 꺼냈다 방금 이제 거의 마지막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 왼쪽 오른쪽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한다 할 수 있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살아남는 거야 진짜로 출발 이거 거의 티 익스플레스 타는 느낌인데요 에버랜드 왼쪽 오른쪽 무빙 잘 펴야 돼 글로 가면 안 돼 인생은 양자택을 잘 골라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에요 여기 개인전인가 보네 이제 잠깐만 이제 앞에 오렌지가 튀어나오나 봐요 뭐야 케이크랑 케이크를 나아 어 민크 안돼 오지마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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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선택 잘해야 돼 아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자 저 저 저거를 지금 잘 쫓아가야 돼요 앞에 지금 가이드라인 있죠 루키들 따라가지고 선택 잘해야 됩니다 어이 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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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오옿 완전 에버랜드 왔어 지금 긴장 늦추지마 긴장 늦추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힘 얼마나 좋은거야 롤러코스터 우아오오오오오오이 즉각 엘레벨! 롤러코스터라니! 집중해! 정신 못 차리는 순간 그대로 나락이야!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오른쪽! 피했어! 피했어! 나아! 날아간다아! 자 다음 여기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오케이 왼쪽! 자 옐로우! 어림도 없지! 바로 무뱅으로 피해주고! 아 친구들은 지금 잘 살아남고 있을까? 나이스! 에헤이! 멍청한 녀석 바로 피한다 나는 뭐야? 나이스! 친구들 다 살아남았구나! 오? 민트 귀여운거 봐라! 채팅시기 시간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이거 선택 잘해야 된다잉? 하 maxim aku 거요미 꿀귀요미 민트와의 새로운 몬스터 민트와의 추격 적이냈냐니요? 이어서 Chu다가 partis estão Ada 진짜 여기서 올생존 가는거야 나와! 그렇지! 어? 야야야야 너 어디가니? 얘들아 어디가? 그 맞아? 첸던교 생존 성공! 친구들아 아주 완벽한 호흡이었다 무슨 랜딩이야? 블루 어딨니? 너 늦었네? 어? 블루 상태가 좀 자고 있는겨? 졸고 있는겨? 진정한 블루가 깨어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투박!